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도랑이 이세협입니다. 반갑습니다. 1136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자의전 의전음쇼 우리의 직진가는 몰빵 몰빵 방송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1136회차 몰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1136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여러분 지난 방송 때 직방 방송을 끝냈습니다. 사나이 고집2로 해서 5번 7번 12 3138 40으로서 계속 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몰빵에서도 사나이 고집3로서 제가 고집불통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행복의 빛을 넓히는 동행노트의 우스컴꽃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소음같은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신과 타인 존중하는 선한 마음의 힘 발휘하는 착한요리사 TV 1등 동기부여를 하면서 예보 방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36회차 그러면 바로 갑니다. 여러분 몰빵 번호에서도 21번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21번을 바꾸고 33번을 바꾸고 33번을 바꾸고 43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나이 고집 31번, 36번, 38번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20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20번이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사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번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35번이 3수를 바꿨습니다. 사나이 고집3 편입니다. 여기에 44번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43번 자리에 44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빵 31번, 20번, 36번, 38번, 35번, 44번으로서 제가 몰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1136회차에도 전략을 잘 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이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31, 20, 36, 38, 35, 44번에서 30번 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번, 10번 대, 20번을 잡아 넣고 40번 대, 44번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몰빵, 말 그대로 몰빵으로 가기 때문에 딱 20번 밑으로 쫙, 44번 울로 45번 밑으로 쫙, 1번부터 19번까지는 다 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차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ING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복권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136회차에 몰빵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2031, 35, 36, 38, 44. 동행복권 나눔의 정신으로서 인생후반전을 연주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연주를 잘해서 상의당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좌의전, 우회전 없이 직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억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후에 이름을 맹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열사 장산호랑이 이세브는 만인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로또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꾸준함, 끈기, 열정을 가지고 자, 로또야, 개 슥거라! 착한 열사가 구독자 시천이 아니까 함께 농예 본점에 입성할 거다! 이런 슬로건을 벌고 계속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몰빵 유사품에 상당히 주의하시고 몰빵 공유 잘했었죠. 세 번째, 몰빵 친구 자동 5개임을 공유를 하고 1136회차 몰빵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136회차 몰빵 친구 자동 5개임입니다. 여러분 단디 보십시오 몰빵 한 번 더 보시고 잘 보셨습니까? 칠판 한 번 더 보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1136회차에는 1135회차의 칠판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가면서 번호 맺게 바꾸면서 계속 통고집, 기차불통 고집을 제가 부리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36회차 여러분 몰빵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